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라이버 뒷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바닥을 안 스치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공을 가운드 쪽에 옮겨서 먼저 공을 컨택하는 연습, 몸이 나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두 번째,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나눠서 오늘은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건 제가 판도라로 구분을 했었고 제 레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채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는 또 구독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멤버십에서는 완전 다른 내용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연습 방법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멤버십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께서 뒷땅 두 번째 솔루션 시작하도록 합니다. 네, 죽겠어요. 드라이버 뒷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버를 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서 바닥 소리가 안 나게끔 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이 너무 지나치게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치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물론 왼손으로 치는 분들은 이제 그게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공의 위치를 가운데로 놓고 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 굳이 공이 가까워졌는데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치면서 확 몸이 쏠리면서 이렇게 쥐어박는 그러한 스윙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건 어찌 보면 슬라이스하고도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요. 어찌 보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또 근본적으로 이 영상 보지 않은 분들 골프 그만두세요라고 했던 영상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제시됐던 내용을 동시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사이드블로우. 사이드블로우는 이 다음에 이제 더 큰 내용을 내버려야겠지만 사이드블로우는 공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보고 칠 거예요? 지금 공이 여길 맞잖아요. 그래서 몸머리가 오른쪽이니까 공을 왜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쥐어박는 거다. 내 시선이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 익숙할 뿐이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오른쪽을 좀 봐주게 되면 내 시선이 약간은 비스듬하게라도 좌우에 그러한 시선, 수평적인 시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서 옆으로 치면 허얼시앤더 드라이버를 편하게 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병호 골프학교에 가장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사이드블로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위에서 보고 왜 이렇게 안맞나 했었죠? 당연히 위에서 보니까 밑에서 쥐어박지.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까지 봐라. 옆으로 봐서 일단은 보고 때리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 이런 공이 저절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뭐 그 방법적인 면에서 굉장히 와 근데 옥스윙이 이제 이런 거라고 막 이런지 착각을 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옥스윙이 돼요. 이거는 모든 스윙을 이렇게 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컨벤셔널 스윙이건 옥1이건 옥2건 간에 똑바로 백스윙을 했지만 내려올 때는 공을 보면서 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게 사이드블로우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땅이 나고 있다는 건 공의 옆면을 보는 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면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좀 보세요. 이때 딱 잡고 보면 클럽페이스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스퀘어를 만들어 놓고 내 몸만 이렇게 옆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서 때리게 되면 절대로 물론 이제 상당히 그 감아 치거나 뭐 밀어 감아 라든지 이런 할 수 있지만 일단 수평적인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쥐어 박는 그러한 뒷땅 형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가 처음에 이제 강조하다가 요즘 여러분들이 이 사이드블로우에 대한 이 감각이 너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으니까 일단 공을 갖다가 여러분들 뒷땅 뭐 쥐어 박는 거 그건 뭐 여러분들 시선의 문제니까 공이 있으면 옆을 보고 자 여기서 딱 잡은 상태에서 보면 채가 뒤집어지니까 옆을 보고 계속 옆에서 이렇게 치는 연습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런 아름다운 드로우 구질이 만들어진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뒷땅이라는 분들 우리 오늘 이제 사이드블로우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연습을 해 보시도록 하죠. 어 뒷땅은 한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사이드블로우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제 상향 타격에 대한 걸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내용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뭐 오늘은 사이드블로우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땅이 드라이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아 설명을 죽겠어요 시리즈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딱 공 가운데 왜냐면 왼쪽에 있으면 너무 멀어지죠. 그러니까 공은 가운데다 두고요 옥스윙이니까 그리고 핸드 퍼스트 핸드 폴드 프레스 그대로 하고 이렇게 열리지 않게 똑바로 놓고 머리만 옆으로 해서 살짝 보는 거죠. 이렇게 봉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빵 치면 그대로 멋지게 날아간다는 거 이건 우리 옥스윙 패밀리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더 깊은 내용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요. 거의 대문에 나와 있죠. 이 영상 보지 않은 분들 골프 그만두세요 라고 제목 완전히 도발적으로 올리는 제목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어서 멤버십 영상 계속 진행합니다. 멤버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시고 일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골 박기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